두 번째 가수 이동 가수 다시! 한 번 해볼게요 원투로 해볼까요? 5,6,7,8 1,2,1 쿵쿵 딴 잘한다 너 소녀시대가 춤 잘했어 오케이 잘한다 민망할 뿐이죠 연습한 거 같아 잠 안 잔 거 같아 그래서 놀랐어요 밤새 뭐 잠은 좀 잤어요 근데 자기 전까지 했어요 일어나서도 하고 잘해야지 이것보다 외워야지 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몸 쓰는 사람이 아니니까 안 외워지잖아요 다른 사람은 열 번 하면 외우고 그 열한 번째부터는 완성도를 위해 연습을 한다면 저는 그냥 외우는데 한 80번 해가지고 그냥 몸에 붙은 느낌이 나는 거죠 이미지 트레이닝을 열심히 해서 제가 원래 마냥 댄스 가수인 것처럼 해야죠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랬는데 무대에서 틀리면 어떡해 안무야? 왜 안무 걱정이 안 되지? 이렇게 믿음 갈 수가 있나?